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제7회 구로청소년축제 참가팀을 모집합니다.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만들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 더욱더 특별한데요. 10월 15일 구로중학교와 구로구청 사거리 및 구로중앙로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분은 9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02-860-21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입니다.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요.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중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9월 30일까지 계좌, ARS,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 02-860-2883-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